너무 그대로 맘췄다 거기서 가만히 있었다 그대로 웃고플 때 찾아와요 심심할 때 찾아와요 외로울 때 눈 깨어요 진울고전 채널 knight 빙글빙글 돌아가는 월화수목금토일 심심했다고 내 오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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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랑 똑같이 해주세요. 더 누웠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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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균계 어? 아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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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네 진짜 웃지말고 아니 감독님들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저 소리 들어가지 않았어요? 간다 덕수요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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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하하하하 미안해 왜 웃지 마요? 나 지금 눈 감고 하하하하 거의 명상 중 나 여기 보고 해야겠다. 아 제발 죄송합니다. 너 그거 알아? 넌 정말 작아 아 아 아 쫄지마 바보야 그러니까 유성균 챙겨야지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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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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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몬이 나가는 거 보면 안 돼. 나 안 봐. 세로몬이 나가는 거 봤는데 못 참겠어. 좀 더 나와도 웃기겠다. 조금. 세로몬. 머릿기 날라. 너무 잘했어. 너무 카메라를 안 보세요. 아 카메라 보고 있어야 되나? 보는 것도 없죠? 저 부탁이 있어요. 이거 죽이기 전에 뭔가 더 흔들다가 아 누가 죽일지 하다. 자격하면 돼. 흔들다가 찾은 척. 감사합니다. 이제 타이트샷만. 생각할 줄 어이없는 이 사람. 잘 보고 싶다 나온 거. 하나 둘. 너 그거 알아? 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언니 말 안 해도 돼. 뒤에 빌런 너무 웃겨. 전생에 하나보지야. 이렇게 잘해. 자 하나 둘 셋. 넌 또 정말 작아. 아. 야. 시각 대박이다. 너무 웃겨. 할아버지. 더 뒤집어 깎아? 조금 더 깎아도 돼. 어 야 조금 더 깎아도 되겠다. 배는 아파 보인다. 특수야. 넌 또 정말 작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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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만 못하지. 아. 미치겠네. 어. 야. 야. 잘했다. 잘했다. 어. 또 정말 작아. 쫄지마 이 바보야. 그렇게 유산균 챙기랬지. 아. 이 영상의 포인트는 이생호입니다. 진짜. 아 할아버지가 너무 웃겨. 많이 쓰러지셔 오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새로운 언니만 챙겨. 마지막. 나 예쁘게 죽어 있어도 돼?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다. 총 맞았어. 유산균 총. 나 할아버지. 누나 씩 먹자. 먹기 살아날 테야. 조금 넓게 찍어도 되나요? 많이 이렇게 쫙 날리는. 깨끗하게 이렇게. 잘 던져볼게. 잘 던졌다. 어떡해. 괜찮은데요? 바스트만 하나 더 딸까요? 잘 던졌다. 잘했다. 아니면 나는 인정보가 있네? 아 이거 인정보가 있네? 채원이 있다. 없다. 아니면 한 팀을 만들 수 있다. 괜찮다. 아 없네. 괜찮다. 괜찮아? 이 정도? 이 정도가 딱 괜찮지? 어. 둘게요. 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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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 언니?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감독님 어떠셨어요? 아쉬우세요? 한 번 더. 네. 그래. 입술을 보이지 마. 이를 보이지 마. 보이지 말면서 먹어. 인구에 걱정되면. 됐다. 갈게요. 큐. 먹자. 잘했어. 괜찮아? 어때? 응, 괜찮아. 괜찮아. 참 체력 힘드시는데. 뽀뽀 왜 난리나. 뽀뽀 왜 난리나. 뽀뽀 왜 난리나. 아니 보이질 않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어깨 연기, 어깨 연기. 됐어, 이젠 날. 야, 나 너무 고랬어, 언니. 좀 무서워요, 언니. 언니 어떤 식으로 해야 돼? 없고 하나의 의사죠. 그게 낫죠? 알겠어. Ready, action! 잘해주세요! 깜짝이야! 좋아, 좋아, 좋아. 갈게요. 봐보실까요? 네. 조금 많이 빼서 여기까지 다 보여주겠다. 뜯을 수 있어요. 됐고요. 어렵다. 나 해볼래. 이거 빼봐, 목질. 젠장. 이게 복병이었네요? 이거를 천천히 뜯어뜯어. 확 하니까 이렇게 찢어지는 거 같아. 아, 그래. 으악! 진짜 대박이다. 이게 제일 오래 걸리는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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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레이션 그거 해야 돼. 아, 맞다. 잘했어. 젊음은 처음과 하늘을 보면서. 혜리 선배님 거 봐볼까? 젊음은 좋은 것. 좋은 것. 아, 젊음은 좋은 것. 밤모아의 Ceo's 천범은 좋은 것. part care. nan 사랑해요. 이 세상 슬픔까지도. 젊음은 좋은 것. Promise. 가사가... 조글라... 웃지 마! 부드럽고 진한 정... 야! 야야야... 야, 왜 그래! 나 너무 웃겨 진짜, 잠시만, 내가 돌고 싶어! 부드럽고 진한... 나 이제 왜 이래? 거기 다른 집 들어가 있어, 너! 이따 나가 있을게! 잘 가... 진짜 잠깐만 나가 있을게요. 와! 진짜 왜 저래? 뭔가 이상한 소리였어. 아 너무 웃겨. 네! 네! 채널의 날. 부드럽고 진한 정통 초콜릿. 채널의 초콜릿. 부드럽고 진한 정통 초콜릿. 채널의 초콜릿.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어 잘했어. 끝! 디엔드! 이번 계약은 어렵게 됐네. 라고 하고. 이번 계약은 어렵게 됐네. 책 정리하는 게 너무 웃겨. 단호함의 상징이라고. 언니 말도 단호하게 해줘 그러면. 이번 계약은 안 될 것 같네. 어때? 어 좋아요. 뭐라고 욕심이 생기냐. 더 잘 찍어보고 싶어. 이번 계약은 어렵게 됐네. 한 번만 재고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ㅎㅎㅎ 유튜브 우리 이 cineral 본인 건강 servicio! Hunger в 하긴 잘했다. 예 ребята, Ch rested on stage. 괜찮은데? 어깨 연기 그냥 책이 안 걸려도 되니까 좀 더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요 아예 그냥 어깨에 거의 어깨만 걸고 액션! 이번 거는 어렵게 됐네 한 번만 제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 나 이거 디렉터 이낙연이라고 쓸 거야 각본 이낙연 디렉터 이낙연 쓸 거야 아이디어 노드섬 배우 손하영 메인배우 손하영 메인배우 네 얼굴 타이트하게 찍고 저 찍고 그 다음에 셋이서 하는 거 이거 따는 거 찍고 맛있는 거 찍을게요 오 언니 그런 거 너무 좋아 아 괜찮다 약간 본인 것처럼 어 언니 그 딱 열어보고 이렇게 놀라잖아 그리고 눈치 한번 쓱 보고 갖고 와 오케이 아 내가 웃겼어 안녕하세요 언니 근데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좋아용 예쁘게 나와용 이게 바로 킴반네 갈게요 컷 이키아 진행 시켜 컷 유니 컷 컷 컷 언니 한 번 볼래? 보는 게 좋겠어? 응? 모르겠어요. 어때? 여기서 훅 들어가면 더 효과주면 더 그거 있을게.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언니 조금 더 살짝 어떡하지? 괜찮아요. 상황 한번 보실까요? 네. 액션. 컷. 괜찮은데? 네. 끝. 괜찮네. 눈 빠질 뻔했어. 어떻게 잘했다 그래도. 우리 주먹 한번 칠까? 웃겨. 미쳐. 진짜 미쳐. 아니 조명 예쁘게 해주시는 게 너무. 침 봐봐. 키 봐봐. 잠깐만 우리 조회 하나 둘 셋. 네 개야. 다섯 개네.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팀 조회 안 받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알지? 엄청 해볼게. 이때는 그냥 시선 딴 데 보자. 하나 둘 셋. 다섯. 네네네. 액션. 오케이. 엔딩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뭔데?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어. 이걸 입힌 거야. 상큼함을 마신다. 채널9 비타민C. 건물신호군까지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놀면 되지. 그냥. 우리 다시. 아 약간 그거 어때? 빠처럼. 건배. 아 이거 약간. 아니 언니. 이거 뭐야? 아니면 계약 체결. 여기서 할까? 오! 오! 예쁘다. 어떤가요? 컷.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우와. 저희 여자 성디께서 이번에. 찍어 해볼 때 방법을. 일단 자판상태로 포색을 해 주고요. 주기와 기회가. 오! 우! 우! 저거 만들어 볼게요. 초콜릿, 초콜릿. 우와. 뭐야? 뭐야? 이쁘지? 바람 뭐야? 바람 뭐야? 바람? 잘 찍었다! 믿으려고 지낸 전통 초콜릿 시모의 초콜릿 지원이 잘했어! 대박 연출! 바람 효과 뭐야? 노래 우리 목소리로 바뀌는 게 너무 웃겨 계속 써요! 아직 안 나갔지? 없애주세요 서영 언니, 우리 딱 포장스 안 만들고 잘 간 것 같아 야, 나는? 이쁜이 왔어! 연출이 이거 같아 아니, 우리 거 안 봐도 너무 무서워 아, 나도 무서워 왜 그랬어? 유산균 게임으로 자, 우리 거 안 보고 이쁜이 나오려고 열심히 유산균 진짜 좋아 이거 멀쩡한 순대로 하는 거 아니죠? 멀쩡한 순대로인 것 같은데? 아, 저흰 저흰가 먹고 이미 끝났다 벌써 무서워 정국ира 정국아 뭐야? 조국아 정국아 독서야 넌 지나도 안 나의 넌 정말 작아 정국이 자standing 보험해 정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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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마 바보야, 그러니까 이산균 챙기랬지. 어? 내가 알겠어. 잠깐만요! 정크러블 앤 유산균! 와 언니 멋있어. 한 번만 다시 찍게 해 주세요. 와 완전 낫구나. 언니 처음으로 너무 멋있어. 왜 잘 안 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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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실 저날에 할아버지일 줄 모르고 내가 그 스토리를 짰는데 그냥 저렇게 한 거야, 나일 줄 몰랐지. 어, 몰랐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나름 노력한다고 그 악세 다 빼고 끝까지 잘 할 것 같았어. 끝까지 잘 할 것 같았어. 끝까지 잘 할 것 같았어. 언니 노래 어떡해. 언니 잘한다. 아니 뛰어오는데도 이렇게 뛰어. 아니 언니. 일어나 할아버지 역할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나름 그 스텝 땄다고, 그 역할하고. 이렇게 하는 거. 따자고 오래 찍은 거야. 연습해서. 역시 연기를 잘해. 나 무서워. 무서워. 나 무서워. 뭐야, 여기 뭐야. 사장님. 도착하셨답니다. 사장님이 아닌데 약간? 사장님 아니야, 사장님.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이번 계약은 어렵게 됐네. 한 번만 제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제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사장님이. 한양, 여기 왜 잘해? 뭐야, 왜 고퀄리티가 짜증나게. 뭐야, 뭐야. 무한이! 무한. 이것 répond Harley. 진행 시켜. 그리고 두 개, 사장님이 관mist Dec- 구한 후 감사합니다. 미션 강의 가운데 보험 h pets 어? 지압을 했더니? 정확해! 몇 번쯤 나? 100에 나가 이런 스타일이야. 아니 하영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야영이! 야영이! 당장 진행시켜! 야영이 나 보고 있다. 야영이 당장 진행시켜! 아니 생각보다 너무 고퀄리티여가지고 당황스러워 약간. 찍어주시는 분들이 대단하군요. 헉. 아. 어. 아. 아. 안녕하십니까? 어. 채널9. 9시 언저리주스 앵커 이채영. 와.. 생각 안 돼요? 폭포입니다. 평지나잉 멤버 중 한명이 미스터리한 일에 흩말렸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수근수근!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꾸직 전해드립니다. 백지원 기자님. 네, 꼬리에 꼬리를 줄까? 물까? 눈이 안 좋아. 눈이 안 좋아. 꼬리에 꼬리를 물까? 일부 백지원 기자입니다. 네, 꾸리에 꾸리를 물까? 일보 백지원 기자입니다. 프로미스 나인의 벽으로 불리는 분이죠? 그냥 앞에 가서 헐요. 프로미스 나인의 벽으로 불리는 분이죠? 완벽! 소연 씨가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죠? 네, 여러분 제 머리가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요? 많이 자라신 것 같은데요? 세상에! 그건 뭐죠? 조금 부끄러운데 꾸리는 꽤 자라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기장은 하나도 자라지 않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너무 미스터리한 일이에요. 참 미스터리한 일인데요. 제가 그 원인을 추리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있죠? 아마 단발이 너무도 잘 어울려서 머리가 스스로 스타일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상 꾸리에 꾸리를 물까? 일보 백지원이었습니다. 물까? 꾹꾹을!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미스 나인의 팔색조. 왜요? 히! 퇴! 아그! 되게 집합하시네요. 네, 프로미스 나인의 팔색조. 최근 최순 씨 상대모사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는 지원 씨가 또 한 번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는 소식인데요. 박지원 기자님. 네, 거품같은 여자 박버블. 박지원 기자입니다. 네, 거품같은 여자 박버블. 언벌리버블. 네. 소식이나 전해주시죠. 네, 제가 최근 제 아는 새로운 저와 만났어요.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약간 맥질이라 오산불고기만 먹어도 소외 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산불고기가 전혀 맙지 않았어요. 엄블리버블! 계속해서 새로운 제보수! 기대해주세요! 다음 속보입니다. 다가올 한파도 따뜻하게 넘겨줄 눈웃음의 소유자 저희 규리씨가 꿈기있는 도전 끝에 달콤한 성공을 맛봤다는데요. 어떤 도전인지 아십니까? 네, 최근에 채영씨가 브이라이브에서 달고나를 먹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후에 제가 달고나가 계속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찾으러 다녔는데 여기는 현금밖에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되게 많아서 못 사 먹었어요. 그러다가 달고나를 끝내 발견을 했습니다. 어디서 발견하셨죠? 엄마, 아빠랑 시장까지 가서 어머! 성공했네, 언니? 꽃게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별 생각 없이 뚝뚝뚝 해도 된 거야. 깔끔하다. 그래서 기분 되게 좋았어요.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카메라 출동입니다. 뉴스룸으로 제보 동료장이 도착했는데요. 어머, 저게 뭐야? 가습기? 가습기? 연기? 저게 뭐죠? 저 정도면 다 적겠는데? 제보해준 노지성 기자, 무슨 일인가요? 네, 이번에 저희가 숙소 이사를 했는데요. 숙소가 좀 건조한 것 같아서 가습기를 하나 신상으로 장만을 했는데 글쎄, 분무량이 너무 많아서 촉촉했군. 촉촉하다 못해 축축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 프로미스9의 사물묘사, 성대묘사의 달인이죠. 성현 기자? 네, 성현아 형입니다. 평화로운 숙소 생활에 이어가던 하루였습니다. 프로미스9의 브레인! 브레인! 막내! 지연이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 브레인인가요? 역시 저희 막내 브레인이죠. 유일하게 머리를 쓰시잖아요. 너무 집중한 나머지 출출해졌는지 지연이가 당근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알파카가 떠올랐습니다. 왜 지연 씨를 보고 알파카를 떠올린 거죠? 칭찬 맞죠? 네, 그럼요. 제가 며칠 전에 알파카 카페 갔다 왔는데 귀엽게 당근 먹는 모습이 지연 씨랑 꼭 닮아서 귀엽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라마? 기린! 기린이야! 기린이잖아, 이거! 귀엽다, 근데. 송하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고 굵게 프로미스9의 근황을 알려주는 단신 뉴스입니다. 소름 끼치는 비주얼, 어떤 순간에도 그림이 되는 멤버죠? 나경 씨가 멤버들과 소중한 약속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쩌고 다음 대사 좀 해주세요. 지금 딱 사과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한양과 우리 롱롱 죽겠지와 함께 사과잼을 만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나경 씨. 채영 씨와도 뭔가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요? 네, 채영이가 폰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 혼자 하는 게 외롭다고 같이 하자고 얘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같이 하게 되어서 외롭지 않게 같이 해봅시다. 땡큐!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미스9의 보물 리더새롬 씨. 이번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고요? 네, 제가 원래 차를 좋아했는데 이번 활동을 끝내고 휴식기를 가지면서 다도를 제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와! 잘 어울린다. 다도를 하면 일단은 굉장히 차분해지고요. 더 차분해지신다고요? 싸울 일이 많이 없어요. 파괴할 일이 많이 없어요. 아, 자꾸 할아버지가 겹쳐 보여서 웃음이 끊이잖아요. 차근해지신데요. 하나도 차근해.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엔 가슴속 깊이 따뜻한 소식을 전해주신다고요? 네, 이번에 저희 아빠가 생신이셨어요.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연이 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네, 제가 플렉스를 좋아했는데요. 지연이가. 아빠가 캠핑하는 걸 정말 좋아하셔서 아빠가 원하시던 캠핑몰스를 싹 사드렸습니다. 멋있다. 네, 이렇게 훈난 소식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이상 오늘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안녕. 이게 뭐야? 대박 사건. 우와! 10. 2041 FW 은행 아이템을 미리 예상하셔서 네? 저 태어나기도 전 아닌가요? 어때? 괜찮지? 어. 내가 쫓기 쳐들어 봤어. 아, 근데 자켓 하나 사고 싶긴 하다. 아, 원피스 사고 싶어. 쇼핑하러 오는 거 아니야? 여긴 진짜 쇼핑하러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청바지가 너무 예뻐. 내 복 입을... 내 복 입을 필요 없어. 아니야! 저 태어나는 거 아니야. 저기 fails. 안전한 거 아니야. 왜요? 왜요? 그래서 Rolex. 저기 후식으로 구할 수 있고. 또 형아. 또 형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